오늘도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해안가에는 돌풍이 부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그래도 한동안 예년보다 서늘했던 날씨가 차츰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은 오름세로 접어들겠는데요. 부산은 아침 기온 15.8도,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오늘 공기질은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이 22도, 양산과 창원이 24도, 합천과 진주는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3.5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요 며칠 흐린 하늘이 이어졌는데요. 내일 오후엔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한층 더 따뜻해지겠고요.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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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